소나클 전 바른 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접었다. 소나클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항 사태에서 포구 사태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나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모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대선을 포기했는데 그동안 의미 있는 지지율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도전의 끝 중도 포기 사실 소나클 전 대표는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이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해서 출마했으나 정당 경선에서 탈락해 본선에는 오르지도 못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상임 부문 시절대선 출마하며 발표했던 슬로건 전역이 있는 셈으로 신선한 울림을 주었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밀려 경선에서 떨어졌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고 중도 포기했다. 조혜민 기자, 하이인, 그의 터프포스트, 태양 음 부탁했다. 음 부탁했다. 아ㅋㅋㅋ